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차가 많지? 나도 내가 입사하는 이유는 존나 웃겨. 시간의 상정 9000개를 했는데 꿀패가 한 번도 안 떴어. 그래서 입사하는 거야. 저는 넥슨 때문에 입사하는 거예요. 근데 윤정현은 얘는 이제 막자모드 해가지고 제가 러너하고 해가지고 져가지고 입사하는 거예요. 푸른데? 더 웃긴 건 더. 둘 다. 다리 봐봐. 이러고. 보이나? 둘 다 이러고. 어? 둘 다 이러고 가고 있어. 진짜 패션 줄였다. 아 물 따뜻하겠네 뭐 온천이네 이거. 맞아요. 이거 자연 온천 아이가 이거. 아 자연 온천. 자연 온천이네 자연 온천. 아 좋구만. 날씨 좋네. 파도도 있고. 맞아요. 네. 둘. 셋. 넷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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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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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워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비즈니티가 파이팅. 9000개인 씨부네 넥선. 야 9000개인. 시상 내가 진짜. 아 아따 시원하다. 호우. 펭카. 지 Choi 좀나 젖 제1스 오백개라고요 Own 재미있어 쏘세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폐관립니다 아 이거 500개의 식사 한번 먹었는데 야 뒤에 물 들어갔어 천개 썼어요 누가 또 빠이 야 일단 너 한번 해 너 한번 해야지 인마 아 너무 추웠어 지금 일단 일단 잠깐만 일단 잠깐만 좀만 좀만 이따 들어갈게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존나 추워요 진짜 쟤 못할거야 아마 존나 추워요 진짜 내가 빠뜨릴게 기다려봐 그럼 빨리 할 것이지 잘했어 얘들아 얘들아 잘했어 자 일단 돈재미 저 한 번도 갈게요 같이 하자 같이 아이씨 아이씨 아 깜짝이야 저는 세 번 했습니다 나도 결국 세 번 하네 자 정현이도 두 번 남았어요 한 번 한 번 남았어 야 나 세 번일 수 있어 한 번만 봐줘 저 세 번일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번 봐줘 형들 아 아 형들 마지막 한 번으로 좀 봐줘 이제 알았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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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안 춰 야 자 정현이 빨리 야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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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추워 아 아 추워 아 추워 자 마지막으로 아프물 나 마지막으로 일수 벌칙 성공 자 정현이랑 태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hear sa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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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